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거 합니다. 오늘 중요한 거. 자연인이라는 걸 하는데요. 일항해가지고 권리능력 해가지고 3조가 나와있죠. 이렇게 나와있어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해가지고 나와있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좀 먼저 생각해볼게 있네요. 용어를 좀 정리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권리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돼요. 뒤에 설명이 나와있는데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권리능력이라는 것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권리능력이라고 하고요. 이 권리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자연인에게 있어요. 자연인하고 법인에게 있습니다. 자연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어떤 존재도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건 당연히 권리를 가질 수 없고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할 테지만 조합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조합도 권리능력 가질 수 없고요. 또 권리능력 없는 사단 말 그대로 권리능력이 없으니까 권리를 어떻게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권리는 누구만요? 자연인과 법인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연인을 하는데 자연인에 관련돼서 또 의사능력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돼요. 의사능력이라는 말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능력이 결여가 됐어요. 없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가 만약에 법률 행위라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능력이고 거기에 결여되어 있으면 뭐죠? 의사 무능력이에요.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사람입니다. 자연인이죠. 따라서 저는 뭐가 있어요? 권리능력이 있는데 술을요? 이빨이 쳐먹었어요. 이빨이 쳐먹어가지고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막 무릎 꿇고 변기 잡고 기도하고 있고 먹은 거 확인하고 있고 이런 상태라면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없으니까 만취자인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세 살 먹은 꼬마가 있어요. 세 살 먹은 꼬마에도 사람이니까 뭐는 있어요? 권리능력은 있는데 이 세 살 먹은 꼬마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유아, 점먹이, 어린아이 이런 애는 뭐죠? 의사 무능력자가 되고요. 뭐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정신병자 이런 사람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면 중인자 수면 중인자 제가 오늘 오면서 버스를 탔는데 제가 오늘은 그 뭐죠? 원래 우리 2시에 있잖아요. 일요일날이요. 그래가지고 2시에 올 때하고 똑같이 버스를 탔거든요. 근데 이제 11시 50분 차를 탔는데 1시 한 40분 정도 그러니까 뭐 보통 한 12시 아 1시 한 40분 되면 대전청사에서 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을 막 이빨에 잤어요. 근데 딱 해보니까은 어이게 도착도 안 했고 도착도 안 했고 아직도 막 청주를 지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자빠서 자고 있으면요. 사람이니까 뭐는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지만 자고 있는 제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수면 중인자도 뭐가 되죠?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라는 말은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라는 말이고 무효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취 상태에서 제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 매매 계약은 뭐죠? 무효니까. 다음날 제가 술을 깨더라도 그 만취 상태에서 한 매매 계약에 대해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같은 말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죠? 다시 한번. 만취자입니다. 만취자가 매매 계약을 하면 만취자의 매매 계약은 의사 무능력자 행위니까 그 매매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이행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도 없으니까 결국은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년 전에 기억나시나요? 그 어떤 미친놈이 꼬마이를 성추행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술을 먹고 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줬죠. 그래서 여론에서 술 처먹고 했으면 더 나쁜 놈이지 어떻게 그거를 감형해 줄 수가 있냐 막 난리나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감형해 주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걔가 완전한 만취 상태에서 꼬마이를 성추행했다면요 무죄입니다. 무죄. 자기 행위에 대해서 뭘 안 지니까 책임을 안 지니까 다만 완전히 만취 상태가 아니라면 간당간당하고 있는 상태라면 책임이 어떻게 해요? 감경되기 때문에 형량을 뭐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일반적 정서화는 뭐죠? 상의하죠. 우리는 술 먹고 행동을 하면 저거 나쁜 놈이지 어떻게 그거를 술 처먹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깎아줄 수 있느냐 이런 의식인데 여기서부터 논점이 뭐 시작되는 거죠. 남자분들이 또 그런 거 있죠? 술 먹고 이제 옆 테이블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럼 경찰서에 끌려가면 경찰관이 꼭 물어봅니다. 술 얼마나 먹었냐고 그럼 꼭 우리나라 사람 한국도 안 맞으려면 뭐라 그래? 석 잔 먹었다. 그냥 석 잔 그러단 말이죠. 그럼 경찰관은 왜 술 먹었는지를 물어보느냐 건강 생각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저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석 잔 먹었습니다. 그러면 진짜요? 그러면 어떻게? 예 그러면 석 잔이라고 기자 거기다가 시장 꽝 찍으면 저는 저 행위에 대해서 뭘 지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끌려가시면 절대로 석 잔 먹었다 하지 마시고 뭐죠? 한 10병 먹었다 이렇게 10병 먹었다. 폭탄주도 한 20잔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이제 경찰관이 이제 어떻게 얼굴이 벌거지면서 이제 폭폭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먹었다라고 하면 저는 저 행위에 대해서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고 저 행위에 대해서는 뭐죠? 무죄가 되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무죄고요. 민사적으로 제가 물건을 깨부셨고 어쩌다 하더라도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뭐죠? 의사능력자고요. 그것이 결여된 사람이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요. 그 다음에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 의사 무능력자 하면 만치자나 정신병자를 좀 떠올리시는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인간이 누구냐면 수면 중인자예요. 수면 중인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의사능력이다 무능력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로 바꿔서요?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문제를 안 틀리는데 자꾸 어떻게 정신병자, 띨띨한 친구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헤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의사 무능력자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자빠져 술을 쳐먹어야 만치자냐 애매하죠 그죠? 저같이 술을 못 먹는 사람은 맥주 오촌씨만 먹어도 어떻게 해요? 저는 좀 약간 맛이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은 소주 한 두세 배 먹어도 멀쩡한 분도 계시잖아요 따라서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유아도 그럼 몇 살까지 의사 능력이 있고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없느냐 그것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살 먹은 아이다 그러면 걔가 만약에 똘똘하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의사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15살 먹은 친구다 그러면 걔가 똘똘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똘똘하면 걔는 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의사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다고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책에 보면 7살부터는 의사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5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의사 무능력자 제도는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민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이거 가지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 해가지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유용화, 정형화 한 사람들을 제한능력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 해서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제한능력자가 만약에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냐면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한능력자는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라 이런 뜻인데 더 실질적 의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 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제한능력자고요 오늘 우리가 이 제한능력자는 자세히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부터 하냐면 권리능력부터 하는 거죠 자 일단 3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됐죠 권리능력의 존속기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사람은,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뭘 가질 수 있어요?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사람은, 자연인은 뭘 가질 수 있어요? 권리능력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문제가 두 가지인데 언제 출생한 곳으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첫 번째 출생하면 권리능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하나, 둘, 셋 짠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출생 시기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설은 진통설과 그 다음에 전부 노출설이라는 두 가지 학설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진통설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산모가 산통을 시작하면 진통을 시작하면 그 아이가 엄마, 뱃속이 있어도 이미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뭐죠? 진통설이고요 전부 노출설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엄마 몸에서 전부 다 나와야 그때 비로소 뭐죠? 사람이다 그래서 만약에 덜 나왔어요 아직이요 발이 걸려있으면 걔는 아직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학설이 진통설은 형법에서 취하고 있고요 전부 노출설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법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볼게요 상식적으로 전부 노출설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형법은 진통설을 취하느냐 법의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민법은 적극적으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문제고요 형법은 사람을 뭐죠? 보호하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형법에서 전부 노출설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의사예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제가 애를 받는 과정에 과실로 실수로 그 애를 죽였어요 엄마 뱃속에서 있는 애를 그러면 전부 노출설에 따르면 아직 걔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의사인 저요는 처벌을 못해요 왜냐하면 상해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사람 직업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해도 상해를 가하게 해도 상관이 없는 직업이 있는데 의사예요 제가 칼로 사람 배를 갈려면 처벌을 받겠죠? 의사는 칼로 어떻게 해요? 배를 갈려도 뭐죠? 처벌 안 받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을 바늘로 꼬매면 처벌을 받죠? 그죠? 의사는 사람을 뭐죠? 바늘로 꼬매도 뭐 받지 않아요? 처벌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뭐가요? 직업인 거예요 다시 말해 만약에 그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면 상해죄로도 처벌하지 못하고요 따라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 형법은 아이가 사람이 되는 시점은 전부 노출됐을 때가 아니라 산모가 뭐하려? 산통을 시작했을 때부터 뭐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따라서 산부인과사가 애를 받는 가족에서 잘못 진료를 해서 그 애가 엄마 뱃속에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업무상 과실 치사로 살인으로 뭐하겠다는 거예요? 처벌하겠다는 의미에서 형법은 무엇을 취하는 거죠? 진통소를 취하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죠? 분위기 부정적 아우라를 발산하죠 이게 뭐하고 있는 거냐면 언제부터 사람이 되느냐 민법은 언제부터요? 엄마 몸에서 다 나왔을 때부터 형법은 그 민법에 처하고 있는 전부 노출소를 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부 노출소를 취하게 되면 의사가 진료를 잘못해가지고 사산한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뭐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는 시점을 좀 앞당기는 거죠 언제부터요? 산모가 산통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미 뭐죠? 사람인 거예요 무슨 법에선요? 형법에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도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이 또 하나 둘 셋 짠하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 죽는 거냐 문제에 대해서 이거 딱서를 두 가지가 있는데 뇌사설이 있습니다 뇌사설은 뇌가 죽으면 사람이 죽는 거다 이런 경우에 있고 그 다음에 맥박종지설 용어가 많은데 무슨 말이죠? 맥박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심장사설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뭐죠? 죽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일단 원래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죽는다는데요 저도 뭐 의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가 되냐면 맥박이 멈추고요 심장이 멈추고 그리고 나서 뇌가 죽는대요 그러니까 원래 심장이 멈추면 뇌로 뭐죠? 뇌로 혈류 피가 안 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죽는 거죠? 뇌가 어떻게 해요? 천천히 천천히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적으로 한 20분 정도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심장이 멈축다 하더라도 한 20분 정도는 사람이 뭐죠? 의식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아시죠? 엔돌핀이라고 그러나요? 엔돌핀 엔돌핀이라는 것이 몰핀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몰핀이 뭐죠? 마약이잖아요 양기비에서 추출한 거잖아요 근데 엔돌핀은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몰핀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몰핀과 같은 마약 성분을 만든대요 만드는데 언제 만들게 되냐면 고통을 느끼게 되면 몸에서 어떻게 해요? 자연적인 진통제가 나오는데 이게 뭐죠? 엔돌핀이고요 사람은 언제 많이 나오냐면 애를 출산할 때 많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애를 출산하는 게 어떻게 해요? 엄청난 고통이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많이 나오냐면 사망할 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면 모든 신체기관은 오로지 뭐만 생산하냐면요 엔돌핀만 생산하는데 그래서 사망할 때는 의외로 고통스럽지 않고요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목졸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변태들 중에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죽기 직전까지 목을 찔러주면 엔돌핀이 뭐죠? 왕성하게 만들어지면서 마약 먹음과 같은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그 사형을 처할 때 이렇게 교수용을 하잖아요 교수용을 하면 죽은 시체들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평온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에서 뭐죠? 엔돌핀이 엄청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서 모든 신체가 뭘 만드는 거죠? 엔돌핀을 만들면서 먼저 뇌가 깨어있더라도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고요 이렇게 뭐 평온한 상태에서 죽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 얘기가 나왔죠? 아무튼 맥박이 멈추고 뭐가 죽어요? 뇌가 죽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거꾸로 있는 분들이 가끔 뭐죠? 발생하죠 그래서 뇌는 죽었는데 뭐는 띄고 있어요? 심장은 띄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뇌가 죽은 경우에는 뭐죠? 장기 이식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뭐죠? 죽은 사람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뇌사설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우리 민법은 맥박 종지설을 취합니다 따라서 심장이 멈추면 아직 내가 안 죽었다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사망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내가 먼저 죽었더라도 맥박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뭐죠? 사망한 것이 아니니까 장기를 이식 수술할 수가 없어요 심장을 이식 수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죽었더라도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준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의사가 그 심장을 뛰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식한다면 뭐 한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뇌사설 해가지고 뇌가 멈추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 이식 같은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뇌사설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민법은 맥박 종지설을 취하고요 뇌사설을 취하고 있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 장기 이식 등에 관한 법률도 뇌사설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 법칙은 어떠냐면 맥박이 멈춰야지만 죽은 거예요 따라서 맥박이 뛰고 있다면 내가 죽었다 이더라도 뭐죠? 살아있는 겁니다 다만 장기 이식 등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뭐죠? 처벌을 뭐하고 있어요? 면제하고 있을 뿐이에요 웃음 아시겠죠? 그죠? 사람은 언제 죽습니까? 맥박이 멈춰야 죽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심장이 뜨고 있다면 아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죽은 것이고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따라서 만약에 우리 민법은 원식적으로 맥박 종지설을 취하고 뇌사설을 취한다고 하면 엑세 우리 민법은 뇌사설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뭘 취하고 있습니까? 맥박 종지설을 취하고 있고요 따라서 심장이 멈추게 되면 뭐가 돼요?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볼 게 있죠 사망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망한 상태를 시체라 그러나요? 시신이라 그러죠? 시신은 그럼 뭘까요? 시신은 뭐예요? 물건이 됩니다 법적으로 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맥박이 멈추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권리 능력이 상실하고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취급이 이제 뭐로 바뀌게 돼요?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신은 뭐예요? 물건이에요 좀 약간 좀 정리미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출생하기 전이죠 출생하기 전에 태아는 그죠? 태아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태아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전부가 노출되어야 권리 능력이 생기죠? 전부가 노출되어야 사람이죠? 그러면 태아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태아는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까요? 태아는 태아가 물건일까요? 태아는 물건은 아니고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엄마 모 신체의 일부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있는 심장이나 태아는 어떻게 해요? 똑같죠? 어떻게 해요? 엄마 신체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를 들어 임산부가 가슴 아프게도 교통사고를 당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유산을 하면 유가족들은 막 난리가 나죠 우리 애 죽었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러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요 7만 5천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산하게 되면 걔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마 신체의 일부니까 운전자는 사람을 죽이게 한 것이 아니라 엄마를 다치게 한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중상이에요? 경상이에요? 경상이죠 왜냐하면 유산했다 그래서 장기간 입원가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유산했다 그래서 장애가 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백히 뭐죠? 경상이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냥 치료비 조금하고 그냥 위로금 쪽이 한 7만 5천원 이 정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놈의 자식들이 우리 자식을 죽여놓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보험회사 보상 직원들이 그래서 보험회사 보상 직원들이 임산부가 교통사고 당했다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법적으로는 줄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가족들은 어떻게 정신적으로 자식이 죽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죠? 요구사항도 강하고요 그죠? 인터넷 같은데 이 살이 뭐 잡아 죽으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올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아무튼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아니고 뭐로 취급하게 돼요? 고 엄마 신체 일부로 취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태아가 법적주의가 치약할 뿐만 아니라 태아의 보호가 너무 어떻게 해요? 소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2번 태아의 권리에 능력해가지고 1번 태아의 권리에 능력해 관한 입법주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뭐 스위스 민법이나 이런 나라는 일반적 보호주의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지 않고 태아도 일단 뭐로 보냐면 사람으로 봐요 이에 말해서 우리 민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뭐가 없는 거죠?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다만 전혀 권리 능력이 없느냐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 뭐로 봐요? 엄마 신체 일부로 보고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는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나라 같은 입법주의를 뭐라고 그러냐면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태아에게는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뭘 인정해요? 권리 능력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이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민법 규정이고요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예외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첫 번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증오권을 인정합니다 첫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태아가 뭘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다행히 유사는 안 됐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고 보니까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기형아로 출생이 됐어요 그러면 태아 상태에서도 뭐가 인정이 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니까 이 애가 기형아로 태어나게 되면 그 운전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예를 들어 맞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강의 패널이 유출된 거예요 옛날에 패널이 독일에서 유출돼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강의 물을 먹었는데 산모들이 수백 명이 기형아를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태아들은 태아 상태에서 뭘 당한 거죠? 불법행위를 당한 거니까 그 기형아로 출생한 그 아이들이 패널을 방류한 공장을 상대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불법행위로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지고 상속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태아도 뭘 받을 수 있어요?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죠 갑과 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갑을 사이에 I는 없고 A라는 태아가 있는 상태예요 엄몸에 있죠 그 다음에 병에 병이라는 뭐가 있어요? 병은 좀 이따 할게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만약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 이 배우자인 을에게만 상속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엄마뿐만 아니라 이 태아도 이 아버지가 돌아가서 발생한 그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태아는 뭐가 있습니까? 상속권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태아는 유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증여인 거죠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증여가 뭐래요? 유중이죠 그래서 유자고 증자고 따가지고 뭐죠? 유중이라고 해요 자 갑이라는 분이요 자식이 높고 뭐가 있어요? 태아만 있는데 유언장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뭐 아직 애는 없으니까 태명 같은 거 있나요? 이게죠? 태명 같은 거 뭐라고 할까요? 별이라고 할까요? 우리 별이한테 내 재상 중 뭐 10억을 준다 라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이분이 뭐죠? 자살하셨다 라고 한다면 이 태아도 뭘 받을 수 있어요? 유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억을 챙길 수가 있겠죠 아 이건 좀 그렇다 그죠? 너무 살이 해가 얘가 좀 너무 그렇다 가슴 아프고 예를 들어서 뭐 정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면서 자기 아들하고 자기 며느리한테 재산이 상속되겠죠 그죠? 근데 아직 얼굴도 못 본 이 태아 손주가 뭐죠? 귀중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유언한 거죠 우리 앞으로 태어날 손주에게 내 재산 중 10억을 땡겨줘라 여러분 이게 뭐죠? 유중인 거고요 유중은 태아도 뭘 받을 수 있어요? 유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태아가 출생하게 되면 태아는 뭘 갖게 되죠? 10억 원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지인데 인지의 대상은 될 수 있고요 인지 청군할 수 없다는 것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인지라는 말도 우리가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인지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해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모자관계, 모녀관계 엄마와 아들과 엄마와 딸의 관계는 인지하지 않아도 발생을 해요 그렇지만 부자관계, 부녀관계는 우리 민법이 인지를 해야지만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아시겠죠? 어머니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죠? 어머니니까 특별히 내 자식이다라고 인지하지 않더라도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자관계가 발생하는데 아버지는 자신의 배우자가 애를 낳았다 그래서 꼭 자기 자식이란 보장은 없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신의 배우자가 애를 낳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라는 보장은 없어요? 자기 자식이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낳는 순간은 아직 뭐고요? 부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얘네 내 자식이다라고 뭘 해야지요? 인지해야지 발생해요 나는 인지한 적 없는데 하신 분은 언제 하시냐면 출생신고할 때 하시게 돼요 출생신고하는 난에 먼저 인지하는 난이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회우자가 낳았다고 해서 자기 자식이란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해봤는데 영국에서요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는 디인의 검사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샘플을 추출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몇 퍼센트나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부부 사이에 난 자식이고 남자는 지 자식인 줄 알고 키우고 있는데 영국입니다 영국은 과연 몇 퍼센트가 남의 자식이었을까요? 조사를 7,8년 전에 해봤어요 영국에서 몇 퍼센트가 남의 자식일까요? 놀랍더라고요 30%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죠? 3명 중에 1명은 남의 자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해봤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뭐 한 0.0001%나 될까요? 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아무튼 인지를 해야 뭐가 발생해요? 부자지간이 발생하는데 다시 말하면 태아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미 출생하기도 전에 얘는 내 자식이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어요 따라서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태아 상태에서 인지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요? 별 필요가 없거든요 얘가 나중에 출생하고 나서 출생하고 나서 내가 당신 자식이요 라고 인정해달라고 뭐 하면 그만이에요? 인지를 청구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태아 상태에서는 뭐 할 수는 없어요? 인지를 청구할 수는 없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인지를 할 수 있는 인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 태도입니다 그럼 다 나왔죠 그죠? 보자고요 몇 가지 안 돼? 태아 상태에서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죠? 손해배상을 받고 상속받을 수 있고 유중을 받을 수 있고 뭐의 대상입니까? 인지의 대상이 된다 이 네 가지는 나중에 우리가 암기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태아의 법적 지휘 해가지고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느냐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 넘겨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지조건설이 나오고 중간에 2번 뭐죠? 해제조건설에서 학설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학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몇 가지 경우에는 한 두세 가지는 학설까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학설까지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례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학설까지 그래서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이 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개념을 정리할 게 있어요 일단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의의는 나중에 또 자세히 배웁니다 장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해요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이라고 해요 장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건 뭐예요? 조건 확실한 건 뭐라고요? 기한 자 예를 들어가지고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 라고 했으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이곳은 조건이 아니라 물론 뭐예요? 기한이겠죠? 그렇죠? 내가 뒤지면 내가 죽으면 너한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꾸 죽는 얘기를 하네요 오늘 그럼 이거는 조건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뭐냐면 기한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그렇죠? 장래의 발생이 뭐죠? 불확실한 것만이 뭐죠?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12월 30일이 기한인 이유는 반드시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기한인 거죠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라는 말하고요 그냥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위의 거는 조건이에요 왜요?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예요? 불확실하니까요 밑에 거는 기한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뭐고 계세요? 비가 올 테니까 이해 되시나요? 그렇죠? 첫눈 오는 날 대전역 앞에서 만나자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기한이죠 왜요? 언젠가는 반드시 뭐고 올 거예요? 첫눈이 올 테니까 그래서 장례 발생이 확실하면 뭐예요? 기한 불확실하면 뭐죠? 조건인데 장례 발생이 불확실한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해제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지 조건은 뭐냐면 현재 지금은 아직 효과가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다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해요 해제 조건이란 현재 지금 이미 효과가 있어요 다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미래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죠?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열심히 공부해 인마 자식아 너 이마 2015년도 주택관리단 시험에 합격하면 엉하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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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겠다는 얘기야 안 주겠다는 얘기 지금은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정지 조건인 것입니다 그죠? 자 네가 2015년도 주택관리단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주겠다는 말은 현재 지금은 안 주지만 미래의 네가 합격하면 그때 줄지도 모르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 분위기가 싸해지시네 자 그 다음 이런 거 어떨까요? 자동차를 증여했어요 야 내가 인마 너한테 자동차 주긴 주는데 자식아 너 이번에 2015년도 주택관리단 시험에 불합격하면 너 이거 돌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환해야 돼 그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동차 주면서 네가 하도 제일 그렇다 자기가 아빠가 차 한 대 사주는데 너 인마 너 이번에 떨어지면 그때는 돌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합격할 수도 있고 불확실 할 수도 있으니까 불확실한 건 이건 뭐예요? 조건이죠 그러면 현재 지금 주는 거잖아 그죠? 그죠? 지금 자동차를 어떻게 주는 거잖아 이렇게 주는데 자 주는데 떨어지면 돌려줘야 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당장 주겠다는 얘기니까 현재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지만 나중에 나중에 불합격하게 되면 왜 반환해 주는 거예요? 증여계약이 효과가 소멸되기 때문에 뭐죠? 돌려주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충하지 않고 좀 복잡하게 설명드리는 건데 그래도 이 정도는 뭐죠?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정지 조건은 뭐라고요? 현재 지금은 뭐가요?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인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이다 얘는 합격하면 내가 너한테 자동차를 사주겠다 이런 것들을 예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제 조건이란 현재 이미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지만 조건인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에요 얘는 뭐가 있어요? 자동차를 주면서 불합격하면 반암받기로 하는 것이 뭐예요? 해제 조건부 법률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자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정지 조건설이란 태아 상태에서는 현재는 권리능력이 없지만 출생해야 그때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예요? 정지 조건설이고요 해제 조건설은 태아 상태에서 이미 뭐가 있어요? 권리능력이 있지만 사산하게 되면 출생하지 못하게 되면 있던 권리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게 뭐예요? 해제 조건설이에요 자 그러면 태아 상태에서 권리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견해는 뭐예요? 해제 조건설이고요 태아 상태에서 아직 권리능력이 없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정지 조건설인 거예요 결론은 우리 판례는요 정지 조건설을 취합니다 우리 학설은 뭘 취하냐면 해제 조건설을 취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태아 상태에서는 아직 뭐가 없어요? 권리능력이 없다가 출생해야 그때 비로소 갖게 되는 것이 뭐죠? 권리능력이라고 이해하고요 이에 반해서 학설은 뭐죠?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다시요 갑과 을이 부부고요 부부고 갑을 사이에 A라는 태아만 있는 상태 을이 뭐죠? 임신을 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병이라는 갑의 부모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1순위 상속권자는 좀 기억해 주세요 상속에서 1순위 누구냐면 배우자 및 직계에 비속해서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예요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또는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에 존속해서 배우자와 부모가 뭐예요? 1순위예요 만약에 배우자가 없으면 누가 1순위예요? 부모만 1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누가 제일 먼저 받습니까? 배우자와 자식이 제일 먼저 받고요 자식이 없다면 누구하고요? 배우자와 부모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많이 써볼 테니까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 태아 상태에서는 뭐가 아니에요? 권리능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이 죽을 당시에 아직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을과 병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해제 조건설에 따르면 태아 상태에서 뭐가 있어요? 권리능력이 있으니까 갑이 죽을 당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을과 애이가 뭐죠?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상태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하느냐 문제에 있어서 태아 상태에서 이미 권리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뭐죠? 정지 조건설 왜요? 출생해야 그때 비로소 뭐죠? 권리능력이 생기니까 만약에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뭐죠? 정지 조건설 있다고 보는 게 뭐죠? 해제 조건설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재미있는 것도 아닌데 이러나가지고 보통 이런 경우 이제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을이 뭐예요? 임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접근해요? 친정엄마가 오죠 그래서 을한테 뭐라 그래 이년아 애띠어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년아 그 자식을 어떻게 키우려고 네가 이년아 빨리 가서 애띠어 애비 없는 자식을 어떻게 키우려고 막 그래요 막 방방 뜨잖아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만약에 사사를 시키면 태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병과 을이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을은 상속군이 박탈됩니다 왜냐하면 동순위 상속권자인 태아를 스스로가 뭐죠? 제거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족상속법에서 상속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 같은 순위의 상속권자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을 뭐죠? 박탈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나서가지고 괜히 이 애를 떼어버리면 이 갑이 받을 모든 재산이 다 누구한테 가버려요? 시부모한테 가버리고 그거는 그냥 뭐죠? 애띠 아픔과 상처만 갖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애띠때는 뭐죠? 신중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죠? 애를 왜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면은 특히 친정어머니들 대분도 많으시겠지만 자꾸 딸의 인생을 스스로 살려고 해 딸의 인생을 스스로 살려고 하면서 딸의 것에 대해서 혼자서 어떻게 다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마 보유도 많지만 마마 걸도 진짜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 이혼하겠다고 판사한테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혼하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죠? 우리 대한민국의 뭐죠? 쎄고 쎈게 뭐죠? 우리나라의 실정인거죠 아무튼 다시 한번요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 상태에서 뭐가 없어요? 권리능력이 없음으로 부모와 배우자가 뭐죠? 공동으로 상속받고요 태아가 출생하게 되면 이 부모가 받았던 이 재산을 태아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데 문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태아한테 절대로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요 해제 조건설에 따르면 태아 상태에서도 뭐가 있어요? 권리능력이 있으니까 배우자와 태아가 뭐죠? 공동으로 뭐죠? 상속을 받는데 만약에 얘가 출생하지 못하게 되면 권리능력이 없었던 것이 되니까 병에게 그 재산을 뭐하면 돼요? 돌려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태아 상태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뭐예요? 정지조건설이고요 태아 상태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뭐죠? 해제 조건설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태아가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에서 제가 뭐라고 전화했죠? 살아서 출생할 거 이렇게 전화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지조건도 설에 따르면 출생해야 뭐가 생겨요? 권리능력이 생겨요 해제 조건서도 출생하지 못하면 있었던 권리능력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려요 따라서 시작은 다르지만 매치나 해치나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태아하게 인정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출생하지 못한다면 이런 거 뭐 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불법행위를 손해배상 말씀드리면서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뭐예요? 유산하면 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태아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지금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보험회사가 얼마를 한다고요? 7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만약에 출생을 했는데 기형하러 출생했다면 뭐가 있어요? 출생했으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길게 돌아왔지만 결론적으로 태아에게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들 다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출생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출생하지 못했다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전혀 학소리도 불만하고 다 뭐 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좀 쉬었다가 우측에 행위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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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